여기에는 저도 영상 새로 찍으면서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4천에 80으로 이미 올려놨었는데 지금 4천에 60까지 되면 괜찮아요 지금 불 안키고도 밝고 신림역에서 한 7분? 7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청소 한번 해야겠다 바닥은 청소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원래 천에 아니 천이 아니고 4천에 80 보증금 그 위로도 가능한 집이었는데 지금 4천에 60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 가능하고 고양이는 몰래 키우라고 하시네요 안걸리게 그래서 이게 4천에 80이면 여기가 위치가 역하고 가까워서 4천에 80으로도 나갔었어요 근데 열의 아홉은 역에서 좀 멀더라도 4천에 80이면 투룸도 가능하니까 굳이 이걸 안 온 것 같은데 4천에 60이면 아주 괜찮아요 4천에 60에 그리고 여기 옷장도 두 개 있고 옷장이 하나 두 개 들어가고 공간이 또 남고 치수는 아마 제가 전 영상에 찍어놨으니까 보면 될 거예요 여기 앞에 근데 북향이에요 북향이라 근데 북향이지만 그래도 불 꺼도 어둡지 않으니까 불 꺼도 앞에 막힌 게 없어서 지금 오케 우선 10시 1천에 6천에 6천에 10시